넥스트 보수의 진보 2024년 7월 23일 일산킨텍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합동연설의 5회 방송토론회 8회 합동연설의 일정 7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7월 10일 부산 벡스코 7월 12일 대구 엑스코 7월 1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 7월 17일 고향 손월에나 방송토론회 일정 7월 9일 오후 5시 TV조선 방송토론회 7월 11일 오후 5시 10분 MBN 방송토론회 7월 16일 오후 9시 30분 채널A 방송토론회 7월 17일 오전 7시 10분 CBS 라디오 방송토론회 7월 18일 오후 10시 50분 KBS 방송토론회 SBS 라디오 방송토론회 7월 19일 오후 2시 SBS 방송토론회 방송토론회 7월 16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TV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7월 16일 오후 2시 국민의힘 TV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ARS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넥스트 보수의 진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실패